오빠, 꼬라지가 왜 이래? 잘 어울려? 알만 터졌다고 했잖아. 머리도 다쳤어? 아빠 드디어 미친 거야? 사실... 하나를 남아있어. 뭐, 뭐가 남았다고? 나 정상적으로 작동 가능한 남자야. 이게 무슨 소리야? 그럼 지금 이 꼬라지는 뭔데? 미안해. 나 아직 셋째 가질 준비도 안 됐고 무서워서... 그만 거짓말 해버렸어. 아... 아니... 그냥 사실대로 얘기를 하지 그랬어. 당신이 너무 갖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쉽게 말이 안 나왔지. 친구 같은 딸 갖고 싶었을 텐데... 같이 쇼핑도 하고 같이 여행도 하는 그런 딸 갖고 싶었을 텐데...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같이 고생해주고 뒤에서 내조해준 것만으로도 당신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은데... 난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. 노력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. 거짓말해서 미안해. 대신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 남편이자 당신 딸이 되어줄게. 나도... 너무 내 고집만 피워서 미안해. 우리 마... 우리 인사야... 새 식구가 왔으면 오빠들한테 인사부터 올려야 되는 게 순서 아닌가? 그래. 인사 한번 올려봐라. 웬 오빠들? 너넨 상관없거든? 어? 말권서 좀 보소. 서열 정리 한번 들어가야겠구먼. 동구야, 잡아. 뭐야? 뭐 하는 거야, 지금? 야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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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